와닿을... 얼굴을 밀어? 얼굴을 때린다! 빨리 돌아가자 컷!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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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멍시 글씨를 어떻게 해요! 감독님 괜찮으신가요? 멍시 글씨를 어떻게 해요? 하이! 액션! 손 두 채를 잘 간직해 주세요 가시면 안됩니다 가시면 안됩니다 귀신 들어오는데!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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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쳐봐 예 몽룡 안아주고 가라 나를 믿거라 이제 쉬우면 안됩니다 이제 쉬우면 안됩니다 다시 다시 파이큐 나를 믿거라 잊으시면 안됩니다 잊으시면 안됩니다 내가 시켰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걸 하는 이제 와야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건 이거 어쩌냐 이거 이거 4번만 괜찮은데? 되냐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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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신다? 아 오신다 옥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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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남홍골의 변악도가 사또로 부임을 하는데 변악도는 이 석보다 여기선 위의 더블 변 변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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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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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악도는 춘향이가 이쁘다 소문을 듣고 찡찡되기 시작하는데 춘향이를 꼬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랑은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 그때 춘향이가 문어프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여기 앉아 변사또 변사또을 춘향의 미모를 보고 완전 반한다 변사또 변사또가 맘에 안 들은 눈치다 변사또 변사또가 맘에 안 들은 눈치다 부팅 잘 못했다 변사또 수정하라고 욕을 하는데 이때 이몽룡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몽룡씨는 언제 오시는 건가요? 정극화 공격입니다 야 정극화 하지마 나 락도 했어 너무너무 화가 난 연사톤을 사람들이 시켜 수정이를 때리는데 수정이를 때려요? 수정이를 때리나요? 아니 아니 빨리 오라니까 빨리 오라구요 이 목소리들은 몽룡을 날라서 나타난다 몽룡 날라서 나타난다 안에서 지켜라 날라온다 한번 넘어진다 일어나서 혼자 앉는다 아 락도는 예 아멜가 나 죽을때요 이때 변사또 당황하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빨리 오라니까 빨리 오라니까 따라오기 그만하십니다 띠양이에게 사과를 하며 쏘리 쏘리 춤을 춘다 미안해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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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까내까내까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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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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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운명같지 않은 경악도 용서하고 또 함께 도당동 개그맨 아니야? 뭐 이러면 뭐 이러면 뭐 이러면 끄어 끄어 띠양이야 끄어 띠양이야 띠양이 너무 싫었어 띠양이 너무 싫어 띠양이 너무 싫어 띠양이 몰라 띠양이 띠양이야 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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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